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따뜻한데요. 내일도 맑은 하늘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13도,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. 내일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용인, 수원과 안산, 오산과 안성은 23도, 평택과 화성은 24도가 예상됩니다.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.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방심하다간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.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모과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. 또 기침, 간해가 생기기 쉬운 요즘 같은 날씨에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데요. 설탕이나 꿀에 재운 모과를 뜨거운 물로 우려내서 먹으면 향긋한 모과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. 항상 스낵에 진실 대략 eso i 您 Star learned